아이패드 에어 4세대? 뭐 땡가 베네타? 발렌 행아가? 나이키 스니커즈까지 준다고? 랩 시리즈 스킨케어 세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션입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 많은 분들이 소비재를 구매하는 플랫폼이죠 꾸준히 라이브 커머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료만 받고 있고요 그 방송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테스트 후에 자유롭게 제 컨텐츠를 만들고 또 팔로우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여러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자 구독자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은 그루밍 필수품 짜잔! 브라운 면도기를 11번가 11절에서 방송하게 되었는데요 1월 11일 저녁 8시에 11번가에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본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이 영상에서 아주 가볍게만 좀 훑어보고요 그리고 혜택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11일 저녁 8시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시리즈X라는 신제품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기 너무나도 좋고요 오후 되면 수염이 거뭇거뭇 올라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집에서 사용하는 면도기를 또 들고 다니자니 굉장히 번거로우셨거나 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라운에서 나온 면도기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4만원 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 면도기 좀 고관여자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제품인데요 브라운 면도기 시리즈에서 가장 고가이면서 또 가장 고급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는 시리즈 9의 한층 더 VIP적인 그런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올린 골드 에디션입니다 이게 대박인 게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충전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고 사은품 세정액이 4종 추가가 증정될 예정이고요 골든 티타늄 코팅으로 내구성 높이고 또 부식 저항력은 높여서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대요 한 번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쓰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도 자신있게 무려 5년 동안 AS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건식 습식 모두 다 가능한 면도기이니만큼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면도기가 이제 10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리즈 3, 5, 7, 그리고 시리즈 9 시리즈 9까지 모두 함께 판매될 예정인 라이브이기 때문에 평소에 면도기를 조금 구매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진짜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혜택을 한 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라이브를 보시고 라이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 소개를 빨리 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브라운 시리즈 9 골드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선착순 200분께는요 구글 홈 미니 AI 스피커를 증정합니다 스마트한 집 꾸미기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 시리즈 9 골드 에디션을 구매해 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구매 후기를 남겨주시는 한 분께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이 증정이 됩니다 무려 아 이거는 아이패드 에어 256기가 그린 컬러를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4세대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을 가격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97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야 이거 진짜 가져가시는 분 개이득입니다 이거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에 구매왕 총 두 분을 뽑을 예정인데요 이것도 혜택이 아주 대박이에요 이번에 그 총 두 분께 나도 갖고 싶은데 명품 지갑을 선물로 드린다네요 이거 말해도 되나? 롯데가바넷하고 갈레니아가 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구매왕 딱 하시고 선물까지 받아 가십시오 평소에도 브라운 제품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 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드 에디션 뿐만 아니라 시리즈 3, 5, 7, 9, 그리고 X 모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후기를 잘 써주시는 총 세 분을 뽑아서요 나이키 스니커즈 세 족을 또 각각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이브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저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만 해서 이 라이브장을 아주 잘만 띄워 주셔도 또 남성 화장품의 대명사죠 랩 시리즈의 스킨 로션 세트를 야 이거 16만원 상당인데 총 10분께 드립니다 10분 여러분 1월 11일 저녁 8시 11번가 라이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